분수 p분의 1을 분자를 1로 하고 분모를 자연수로 하는 두 개의 분수 합으로 나타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. 예를 들어 6분의 1과 동일한 한 가지, 두 가지, 세 가지, 네 가지, 다섯 가지가 있다. 소수 p에 대해 p제곱분의 1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의 수는 이랬죠. 그러면 p제곱분의 1을 n분의 1 더하기 n분의 1로 한번 해봅시다.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하면, 물론 m에는 자연수죠. 자, 이거 통근하면 mn 되고 m 플러스 n 되죠. 자,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. 그러면 mn은 p제곱 n, m 플러스 p제곱 n 이렇게 되겠죠. 자, 좌변으로 이왕을 하면 mn 마이너스 p제곱 n은 0가 되죠. 그럼 이 두 개 m로 먼저 묶읍시다. m로 묶으니까 n 마이너스 p제곱이 t 나왔죠. 그죠. 자, 그래서 이것도 마이너스 p제곱으로 하면 n 마이너스 p제곱 이렇게 고치면 되겠죠. 그 다음에 마이너스 mp제곱 되고 플러스 p4제곱이니까 마이너스 p4제곱으로 하면 되고, 그 다음에 이거 n 마이너스 p제곱 n 마이너스 p제곱으로 묶으면, 그 다음에 n 마이너스 p제곱이 되고, 자, 이거 우변으로 이왕을 하면 p4제곱이 됩니다. 자, 그럼 우리 이제 이거 부정 방식이 있죠. 그죠? 그러면 n 마이너스 p제곱하고, n 마이너스 p제곱이 될 수 있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. 자, p4제곱이 되니까, 여기 1 되면 여기 p4제곱이 되고,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마이너스 p4제곱이 되겠죠. 그럼 여기가 p4제곱이면 여기 1되고,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p4제곱이면 여기 마이너스 1이 되겠죠. 그 다음에 드는 게 p제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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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마이너스 p제곱, 마이너스 p제곱, 그 다음에 여기 p면 여기 p3제곱, 그 다음에 마이너스 p면 마이너스 p3제곱, 그 다음에 여기가 p3제곱이면 여기 p, 마이너스 p3제곱, 마이너스 p, 이런 식으로 계속 생활할 수 있죠. 자, 이렇게 생각하는데, 좀 생각이 들게, 이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잘 보세요. 이거 보면,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보면, 여기다가 n, m을 적어놓을게요. 여기다가 n, m을 적어놓으면, 이 줄에서, 이 줄에서 m 값이 뭐가 되냐면, 그러면, m은 p제곱, 마이너스 p4제곱 되죠. 자, 소수의 제곱하고 소수의 4제곱하고 누가 더 큽니까? 당연히 p4제곱이 더 크죠, 그죠? 맞죠? 그러면, 이 n 값이 이거는, 음수가 되잖아요. 그런데 우리가, m은 우리 자연수잖아요. 모순이 생겨야죠. 자, 마찬가지, 이것도 마찬가지였죠. 여기 모순이 생기죠. n 값에서 모순이 생긴 게 똑같은 규모래요, 그죠? 그래서 지금도 이거 부족하고, 부족하고 하죠. 자, 이것도 제곱, 제곱 보게 되면, 이 규모도 한번 보세요. 여기 m 되는 0이 되어버리잖아요. 또 모순이 발생하죠. 이것도 안 되겠죠, 그죠? 안 되고. 됐습니까? 자, 그다음 이거. 이것도 보게 되면, 3제곱, 이것도 m 값이 뭐가 되냐면, p제곱, 마이너스 p, 3제곱이 되는데, p제곱보다는, p, 3제곱, 그래서 이거 음수가 되잖아요, 음수. 이것도 안 되겠죠, 그죠? 이거 안 됩니다. 마찬가지, 그런 이왕에서 이거 똑같이 안 됩니다. 그래서 되는 건 몇 개 없죠, 그죠? 어, 그렇고. 자, 이거 1이 됐을 때는 여기는, n은 p제곱 더하기 1 되고, 그 다음 여기는, m은 p제곱 플러스 p4제곱이 되죠. 자, 여기는 n 같은 경우에는, p제곱 더하기 p4제곱이 되고, n 같은 경우에는, p제곱 더하기 1이 되죠. 자, 그 다음에 주고 와서 여기, 여기는 p제곱이니까, n은 2p제곱, 이것도 2p제곱이 됩니다. 자, p, 이때는 p니까, p 플러스 p제곱이 되고, 이거는 p제곱 더하기 p3제곱이 되고, p3제곱이니까, 이거는 p제곱 더하기 p3제곱, 그 다음에 p 더하기 p제곱이 되죠.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의 수는 이랬는데, 자, 이건 뭐 같은 것끼리가 있죠. 이거는 이제 같이 같다고 보면 되잖아요, 그죠? 한 종류, 이거 두 종류, 이것도 같죠, 이거 그죠? 바깥치게도 그죠? 세 종류. 그래서 세 가지죠. 방법의 수는 세 가지가 됩니다.